이형민의 개인택시는 현대상사와 함께합니다. 개인택시 거래, 리터기 거래, 대폐차 거래, 개인택시의 모든 것 현대상사 네, 현대상사에 오시면 저를 만나뵐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주소는 은평구 서울옥로 273번지, 대표번호 152-2231 이형민의 개인택시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님과 시청자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형민의 개인택시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 채널이 구독자 5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지 2년이 되는 달이 이번 달인데요. 정말 과분하게도 제가 가진 능력보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이렇게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부족한 점이 아직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상생하고 같이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독해주신 5만명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왔어요. 오늘도 역시나 전략 영상인데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제가 가진 노하우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내용을 하는 거는 이게 모범택시만의 전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보시면 주말 근무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 가실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노하우에 덧붙여서 여러분께서 매출 편차를 줄이는 법을 아셔야 되는데 어떤 날은 40만원 하고 어떤 날은 20만원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꾸준하게 주말에 시간당 4만원은 뽑아낼 수 있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쓰고 있는 치트키 중에서 이 노하우 오늘의 작전 코드인데 단톡방 정보를 파악하며 다니기가 있거든요. 현재 160여 분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인원이 늘어날수록 조금 더 촘촘하고 실시간의 정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어제 정보를 보여드리자면 제가 할로윈 정보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할로윈데이가 이달 말일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일주일간 경찰이 교통통제나 이런 관리를 한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고 실제로 어제 홍대에서 3분 이상 주정차를 하면 바로 단속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조금 빡세고 삼엄하게 경비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태원 상황이나 이런 것도 다 전해주고 계시고 내부순환로 많이 막힌다. 그리고 공사 많이 하고 있고 영등포고가 공사로 혼잡하다. 그리고 1호터널보다는 3호터널이 좋을 것 같다. 밤 10시쯤에 상봉역에 콜이 없고 서부역에 포장공사를 하고 김포공항에 대기차량도 많고 여의도는 아직 시작이 안 됐고 도산대로 조용하고 밤 11시 반까지인데도 신사동에는 아직도 빈차천국이라는 거는 강남도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정이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쫙 바뀌기 시작을 하죠. 오전 12시 넘어서 도심 9시라는 거는 종로, 용산, 중구 일대를 얘기해요. 서울역에도 택시가 없고 종로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어제는 밤 자정 무렵이었다. 그리고 강남은 역시나 콜이 별로 없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정보가 있죠.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에도 빈차가 조금 있고 구로디지털 단지역은 굉장히 크레이지 모드였고 그리고 역삼동은 12시 40분에서 1시에 신논현은 강남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 택시를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나 인천 택시들, 경기도 택시들한테도 이 방의 역할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을 참여하심에 있어서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정보를 최대한 많이 주실 수 있는 방향에서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겠다. 이영민의 개인택시, 네이버 카페 많이 가입해 주시고 서울, 경기분들 실시간 교통정보방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실명 위주의 방이고요. 수단은 일체 금화입니다. 정보를 주거나 정보를 받을 수만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치트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치트키를 누려보시길 바랄게요. 이거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목표는 9시간에 36만원, 시간당 4만원을 잡고 나왔습니다. 실 근무 시간은 8시간 조금 넘게 근무를 했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유튜브를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8시에도 출근하지만 어떤 날은 자정에도 출근하는 날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가진 치트키가 한 20여가지, 30여가지가 된다고 봤을 때 오늘은 이 시간에 출근해서 이 카드를 쓰고 내일은 늦었으니까 이 카드를 쓰고 이런 게 있어야지 여러분 매출 편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당 4만원을 목표로 했으면 최소 3만 5천원 이상은 이렇게 나와주는 것이 편차가 줄어드는 건데 어떤 날은 40, 어떤 날은 20 이러면 안 되겠죠. 시간도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작전은 지금 단톡방 인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톡방 정보를 파악하며 다니는 거고 시간당 목표 매출을 제가 4만원을 잡고 나왔는데 실제로 이날 결과를 보시게 되면 시간당 4만 1,700원을 하게 되면서 만족도는 상중하 중에 상을 제가 셀프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일반 택시 하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뭐 투투클럽이다, 포포클럽이다 초저녁에는 어떻게 숙체코를 시행하고 각 시간대별로 야간 택시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하나씩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대략 9시 반 정도의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보통 이때 나와도요 빈 차가 맞냐 적냐에 따라서 제가 여기 인근에서도 신림동도 간 적도 있고 용인도 간 적도 있고 경기도 강주도 간 적도 있고 모범 택시 임에도 중랑구 구리 뭐 여러 군데를 많이 태워봤습니다. 손님들이 안 타지 않아요. 강동구 손님들은 모범 택시 안 탈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거리도 타고요. 손님들이 타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면서 빈 차들의 상황을 쭉 보게 되는데 생각보다 빈 차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동 사거리에 찬스나이트라고 있는데 거기 인근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이렇게 보면서 왔는데 사람들이 타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거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호역까지 나와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강남이 아무래도 조금 상황이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때 만약에 강남 정보가 올라와 있으면 너무 좋죠. 대략 오후쯤에 별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11시까지도 12시까지도 강남은 별로였고 그리고 저도 강남이 별로라는 것이 예측을 됐으니까 종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 손님이 굉장히 조금 럭키비키하다고 요즘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럭키비키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손님이 막 씩씩거리면서 굳이 다른 빈 차들도 있는데 제 차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태웠죠. 손님이 타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여기 700미터밖에 안되는데 더블 드릴 테니까 가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이체해드릴게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죠. 손님들이 보통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할 때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고서 카드만 찍찍고 가는 손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손님들한테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만 하고 목적지를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실까요? 라고 했더니 손님이 주소지를 불러줬는데 말은 700미터라고 했지만 일방통행길도 있고 그리고 청계천로를 금요일 밤에 통제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4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때가 할증시간이 시작됐던 시간이기 때문에 아 대략 요금이 한 이 정도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손님이 화가 났는지 그 전에 탔던 택시에 썰을 풀어주셨는데 다른 택시들을 여러 대 탔는데 타서 카드 잃어버렸고 이체해주린다고 굳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기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거절을 하셨대요. 그래서 본인 썰로는 5만원을 이체해드리겠다라고까지 했는데도 기사님이 거절을 하셔서 아 그러면 나는 모범 택시를 타야 되겠다라고 하고 모범 택시로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손님께서 타자마자 이체해드린다고 자기가 좀 결백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나봐요. 그래서 요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대략 4키로 정도 되니까 기본 요금이 3키로까지는 넘어가니까 대략 9천원 만원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아 그러면 제가 2만원 이체해드릴게요. 하고 2만원을 딱 이체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분 좋게 더블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첫 손님을 이렇게 내려드리고 이때 인근의 빈차 상황을 보게 되는데 조금 빈차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 아직 조금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퇴계로 한 블록 을지로 한 블록 종로 한 블록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배회 영업을 했는데 을지로 인근에서 한 무리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리 앞에 차를 딱 세우면 무리가 다 타는 경우도 있지만 1차만 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커플인 경우에는 커플이 타는 경우도 있고 한 명만 타는 경우도 있고 최고 장거리 가는 사람들이 먼저 태워보낼 수도 있고 야 모범 택시야 타지마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다행히 우면동 사시는 손님이어서 이게 요금이 3만 1,100원이 나왔다. 원래는 뭐 여기서 1호 터널도 탈 수 있고 3호 터널도 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다행히 목적지가 우면산 터널 지나서 우회전해서 있는 그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요금은 톨비 2,700원 포함해서 3만 1,100원 시작하자마자 불과 1시간 만에 5만 1,100원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우면동에서 양재동으로 나와서 수락산 손님을 태우게 되는데 이게 요금이 거의 5만원 가까이 나와요. 4만 8,500원 온다컬이었고 코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퇴근 시간에 이렇게 강남 인근에서 사람들이 법인 카드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인근에는 변호사 사무실도 많고 회계사 사무실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이 인근에서 모범 택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모범 택시 영수증을 보면 그냥 개인 택시라고 나오지 모범 택시라고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범 택시를 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내려드리고 여기서 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 나 지금 강남으로 나가야 되나? 아니면은 종로로 나가야 되나? 하고 봤죠. 이때쯤에 대략 요 단톡방을 한번 보는 겁니다. 내 코스를 잡아야 되니까. 수락산에 내려드린 시각이 거의 종로가 좋다라는 서울역에 택시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서 어차피 동부간선 도로를 타고 종로가 됐든 강남이 됐든 절반 정도는 나와야지 내 동선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부간선 타고 오면서 이런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망설임 없이 종로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차피 종로를 향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동대문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손님을 조금 태우기가 힘들어요. 역시나 12시 반에 동대문에서 한남동 가는 손님을 태워드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상봉동 가는 손님까지 연결이 되면서 공 1시 5분에 14만원의 누적 매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봉동에 도착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돼요. 도착한 시간이 새벽 1시잖아요. 새벽 1시쯤에 이렇게 사람들이 올려준 이 내용들을 보면 12시 48분에 강남이 좋다라는 얘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미 종로는 시작됐고 그러면 제가 강남으로 조금 갈 법도 했는데 여러분 상봉동은 중남교를 끼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는 대개의 경우에는 그냥 중남교 넘어서 회기역으로 해서 청량리 종로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루트대로 가면서 생각을 했죠. 주변에 빈차들이 많네. 그러면 제기동까지는 힘들고 신설동까지도 힘들고 얼추 종로까지 가면 길손님을 태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동대문에서 딱 손님의 손을 들었는데 창신동 꼭대기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것도 뭐 코스는 안 좋긴 했지만 딱 기본 요금이었어요. 8400원이 나왔는데 손님이 기분 좋게 만원짜리 한 잔 딱 주고 됐어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연결이 됐죠. 어찌 됐건 다시 동대문에서 제가 기본 요금을 하게 되고 이런 기본 요금들이 중간에 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범택시들은 8400원이 기본이니까 이런 만원 8400원 이런 것들도 다 기본 요금 범죄에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요금을 올렸던 구성들을 보면 이렇게 단거리들이 중간에 반드시 양념으로 껴줘야지 중거리하고 장거리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동대문으로 나와서 길손님이 딱 손을 들었는데 남자분들 물이셨는데 신림동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한 분만 타셨어요. 그래서 주소를 불러주셨는데 여기가 대략 단곡사거리 쪽이었다. 그래서 요금이 34800원이고 하루 중 가장 피크 시간이었는데 사실은 착지는 굉장히 별로였죠. 하지만 요금은 나쁘지 않게 나왔고 이 손님을 내려드리면서 제 머릿속에는 당연히 상도동을 지나서 한강대교 용리단길 이태원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이제는 딱 봐도 이태원이 핫해질 시간이니까 저는 손님 내려주고 나오면서 이태원 가기 전에 손님을 태워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신림동을 도착해서도 빈차들의 상황을 보게 돼요. 보통 때 같으면 신림동 인근에 빈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르네상스나 이런 곳에 하지만 이날은 빈차들이 많이 없었다 라는 얘기는 내가 신림동에서도 모범택시이긴 하지만 손님을 기본요금이라도 태울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하지만 손님을 못 태우고서 용리단길까지 오게 됩니다. 한강대교 넘어서 용리단길 오게 되는데 손님이 딱 손을 들어서 태웠는데 홍재동 가자고 하더라고요. 홍재역 대략 거리는 한 7,8km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냥 쭉 계속 직진해서 올라가면 되죠. 홍재역 쪽으로 올라가서 통일로를 타고 이 손님을 17,500원에 내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아쉬운 반이 있었죠. 왜냐하면 할증시간이 이제 끝나가는데 지금까지 장거리가 없었잖아요. 장거리가 없어도 그래도 모범택시임에도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겠구나 했는데 제 착지가 홍재동으로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제 치트키가 다시 한번 발동을 합니다. 어떤 치트키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미 종로도 터졌죠. 강남도 터졌죠. 그렇다는 얘기는 통일로를 치고 구파발이나 연신대 쪽으로 들어가는 차들 중에 빈차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통일로에서 안쪽 은평구나 서대문 쪽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택시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사거리를 하나 정도 더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딱 나오자마자 커플이 딱 손을 들더라고요. 유진상가에서 정원마을 홍은사거리에서 자야전에서 정원중학교 정원마을 쪽으로 올라가자고 했는데 와 여기가 정말 이렇게나 꼭대기인 줄은 몰랐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간당 단가를 늘리기 위해서 공차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치트키를 하나 더 발동을 했죠. 안 좋은 홍재동 쪽을 가긴 했지만 은평구에서 손님을 하나 태우면서 2만6천원을 벌게 되고 새벽 3시에 누적 매출이 21만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보통 때 같으면 공 2시에 20만원 정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날은 조금 출근 시간이 늦기도 했고 대략 제가 6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시간당 3만원을 하니까 대략 한 30만원 조금 넘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려드리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 쪽이죠. 다시 여기서 저는 홍대로 안 가고 종로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실 홍대하고 종로하고 크게 거리상으로는 다르지 않은데 제가 단톡방을 조금 참고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홍대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없었어요. 이태원은 크레이지고 종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사장님의 정보를 보고 제가 종로로 들어갔고 사실은 여기서는 통일로가 가깝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홍대보다는 종로로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홍대에는 제 우선순위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 없이 종로로 들어가게 됐는데 종로 딱 들어가자마자 할증 시간이 끝나기 직전이었는데 빈 택시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두 바퀴 정도 더 돌고 이태원으로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손님 한 명 태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태원까지 넘어가면 시간이 또 죽어버리고 내가 시간당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근무시간 자체가 9시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빨리 어떤 손님이라도 태워야 되는데 콜도 없고 이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딱 돌면서 종로 3가에서 상암동 가는 아저씨를 태우게 돼요. 이게 요금이 2만 6백원 근데 이 아저씨가 약간 좀 그렇고 그런 아저씨였어요. 옆에 타가지고 계속 19금 얘기 뭐 어쩌고 저쩌고 물건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찌쩍대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한기로 듣고 흘리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때까지 누적 매출이 대략 23만원 그리고 상암동에 왔으니까 당연히 홍대로 들어가야겠죠. 여기서 홍대에 대한 경험치가 없으신 분들은 이걸 참조하시면 돼요. 새벽 4시가 이제 할증시간에 풀리면서 강남도 좋아지고 홍대도 좋아졌다라는 이런 정보들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홍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홍대로 들어가면서도 홍대 입구역 쪽에 빈택시들 상황을 보게 되는데 빈택시가 없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굳이 여기서 상상마당까지 막히는 길을 치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거죠. 물론 콜이 뜨면 콜을 받았겠지만 길손님이 딱 손을 들었는데 이대를 가자고 하시더라. 저는 좋았죠. 왜냐면 다시 한 번 더 종로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손님이 요금을 내면서 제 머리를 지정해주셨잖아요. 기분 좋게 이런거는 기분 좋게 태워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연타로 단거리가 걸리게 되는데 아현동에서 후암시장 가자는 손님이 탑승하셨어요. 속으로 땡큐 왜냐면 나는 종로로 들어갈 의지가 있었으니까 서울역 쪽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여기서 제가 종로로 갈까 이태원을 갈까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5시에 다가오니까 명동 쪽에 인천공항 가는 손님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태원에서도 여러가지 장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태원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태원으로 들어갔는데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꽤 많았고 빈차도 없었는데 약간 시누이들이 많더라. 타려고 하면 애들이 주저주저하는 거죠. 요즘은 경기 탓인지 몰라도 이태원 승객들이 모범택시를 탔는데 조금 주저주저하면 있는 것 같다. 외국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손님들을 태웠는데 동대문 가시는 분들이었어요. 아마도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동대문 숙소에 내려드리고 7,000원, 8,000원, 9,000원짜리 단거리 사면 타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조금 뭐 속은 쓰렸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 좋은 게 다시 종로로 왔잖아요. 이 시간에는 종로에 빈차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딱 봤는데 종로 3가 양방향으로 빈차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3가 쪽으로 가다가 딱 중년 남성분이 손을 들었는데 이분이 초당초등학교 갑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딱 듣자마자 일단 서울이 아닌 건 알았어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초당으로 되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떠오르는 게 초당여 용인시 기흥에 있는 어? 용인인가? 좋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장거리를 하나 타면 30만원이 훌쩍 넘어가고 이걸 막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짧은 순간에 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강릉 초당마을 강원도니까 서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초당대학교 아마 뭐 전라도 뭐 무한인가 무주 쪽에 있는데 어찌됐건 다 서울이 아니니까 일단 제가 목표하는 장거리 손님을 어? 마지막으로 태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초당초등학교를 딱 찍었는데 안산이더라고요. 안산 무려 거리는 47km 52분이었습니다. 손님 안산에 있는 초당초등학교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맞대요. 그래서 출발 시작을 했고 대략 할증이 끝났으니까 할증이었으면 이거 요금 거의 뭐 한 10만원 가까이 9만 몇천원 톨비까지 하면 거의 1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할증이 끝나있기 때문에 어? 대략 한 8만원 정도 나오겠구나 라고 출발을 해서 갔더니 7만 6천 8백원이 나오게 됩니다. 막탕이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이날 근무시간은 8시간이었고 총 매출 33만 4천원에 시간당 4만 천원을 벌어들이게 되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비가 와서 21명이나 태웠고 매출은 건당 손님이 16,400원이고 시간당 요금이 3.8이었는데 실차 거리도 125키로 총주행 220키로 이날은 장거리가 없었죠. 실차율은 높았지만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실차율은 조금 떨어졌지만 영업거리도 25키로나 늘었고 총주행 거리가 무려 100키로가 뛰었다. 장거리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가스도 그만큼 소모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시간당 매출은 4만 1,700원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오늘 내용에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8가지를 요약해봤어요. 일반 택시 하시는 분들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160명이 있는 교통단톡방의 활용도가 정말 만족도 극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지금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토요일 아침은 6시에서 7시까지 버틸 수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막탕에 장거리도 많고 내가 이렇게 처졌던 매출을 한방에 복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차도 안 막히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 요즘에는 투투클럽이나 포포클럽들이 많아요. 투투클럽은 낮 2시에서 새벽 2시 포포클럽은 낮 4시에서 새벽 4시까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투투나 포포클럽들이 아침까지 버티기는 체력상으로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4시 교대 기점으로 해서 택시들이 쭉 빠지는 시간이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 주말 아침이 그렇습니다. 조금 일찍 나오시는 분들 오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반 택시 밤 22시 이전에 숙제콜이라는 것을 한 10콜 정도 수행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이제 카카오 대리나 이런 거하고도 조금 안 물려있는 개념이고 로직도 조금 비슷한 건데 대략 10시 이전에는 일찍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카카오 콜을 10개 정도는 탄다라는 목표로 해주시면 할증 때 콜이 훨씬 더 수월하고 좋은 콜들이 많이 뜬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전략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상황은 단풍 놀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번 주 상황이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탓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리고 10월 말까지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잖아요. 할로윈데이 관련해서 경찰 인력들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홍대도 3분 이상 주정차를 단속을 하고 있고 이태원도 조금 삼엄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초저녁에 연결이 쉽지 않은 분들은 조금 일찍 투투나 포포클럽들은 최소 10콜 정도는 숙체콜을 수행한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해주시면 할증 시간에 훨씬 여러분의 목표 매출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택시를 우리가 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기왕이면 목표 매출을 내가 목표한 시간에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러려면 내가 가진 치트키가 최소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늘어날수록 고수들은 그 편차 매출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수들은 항상 보면은 5천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5천원 많이 나야지 만원 항상 그 매출을 그 시간에 똑같이 이뤄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 제가 있고 제 이태교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노하우를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영민의 개인택시를 구독해주신 전국에 계신 5만 명의 구독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더 발전하는 유튜브 채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택시였습니다. 택시 양도양수는 믿을만한 곳 현대상사에서 별명에 가까운 직원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이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만한 곳 역시 현대상사 줄소는 음수양구 서울음도 273번째 있어요 대표번호는 1522-223-1